내일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 얼마의 피해에 대비해 미 해군이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했습니다. 해군은 오늘 성명에서 의료지원과 해상 대민작전, 항공이송지원 등 구호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과 호위함, 수륙양용함, 구축함 등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마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카리브의 섬들을 강타하며 큰 피해를 내고 플로리다 지역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세력이 4등급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180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어마가 해안에 상륙하면 최고 20피트의 헤일이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